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멘트를 왜 파는거야 어디 보자 뭐있노 여기 안파지지 세멘트로 왜 파지냐 아 이거 본능이 있네 이거 불파는 본능 야 니 발초 탔다라 임마 그거 뭐있는데 어 이거 앞걸 덜쳤어 세멘트를 덜어냈네 세멘트를 덜어내 어디 보자 뭐있나 아이고 봅시다 세멘트도 덜어내고 굴 있다 굴 응? 이놈아 어디 보자고 어떻게 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불이잖아 응 그 안에 뭐 살 수가 있지 안파져 가자 굴 매우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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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이걸 다 이 자식 어?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하나소 안에 하나소 하나소 아이고 파라이 어우 이런 된장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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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